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 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컨셉으로 돌아온 아오니저택 콘텐츠 자 오늘 컨셉은요 바로바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신비아파트 네 괴물입니다 자 오늘 저희 멤버들이 어 스킨을 좀 바꿔 봤어요 저는 그 구하리네 가족의 백수아빠 입니다 백수아빠 아 요런 들어와 laws 그리고 동룡의 동료와 정 lawsuit 저거서 things . 제가 백수아빠 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구하리네 에서 엄마 경찰엄마죠 안녕하세요 담병님 충성 난 얘랑 제 엄마요 헤헤 впер분전에 남단지외니 어떻게eted 생각한다 lieutenant 엄마 염 하리 엄마! 하리 엄마! 하리 얼굴이 너무 범죄 아닌가? 체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리가 얼굴이 좀 이상한데? 괜찮아 괜찮아 자기 딸이라고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대머리 돼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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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대두리 대두리 구두리 구두리 구두루미 네 안녕하세요 구두르시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 역할을 맡아주실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봐 당신이 내 빠져요? 둘이야 술 갖고 와 아빠라고 불러봐 진짜 싫다 너무하네 구두리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제 딸인데 음 네 다리 밑에서 주도 오긴 했는데요 제 딸입니다 구하리씨 안녕하세요 구하리씨 안녕? 나는 구하리 하리야 아파 하리야 너 목소리가 요즘 좀 변하는 것 같아 응? 변성기가 좀 늙어지는 것 같아 변성기가 온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아빠 좀 늙어진 것 같아 변성기가 왔나마 아 그래요 오늘 그리고 하리네 가족이 드디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모두 축하 축하 우와 아빠 이것도 다 빛 아니야 아냐아냐아냐 여기 집이 귀신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꽁째로 온 거잖아 그런 데를 우리를 데려온 거야? 귀신이 나오는 아파트야 여기가 이사하러 가볼까요? 뿅 이사하러 가볼까요? 뿅 무슨 체육터인지도 모른다 두리두리 두리두리 차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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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네 진짜 아 애들아 응 아빠 우리가 드디어 이사해왔어요 하리야 차두리 아냐아빠 여기 귀신 나온다 귀신 나오는거 좀 그렇지 않아? 하리야 요즘 담배 피니? 목소리가 왜이래? 어? 아냐아냐아빠 아빠아빠 아빠 이제 솔직히 말하는게 좋을거 같아 그래 두리야 말좀 해봐 우리 누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우리 혈중은 아냐 우리 하리하리하리가 얼굴이 좀 썩긴 했지 가자 아 여보여보 아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 이사왔단다 여기가 어디 아파트인 줄 아니? 어? 여기는? 바로바로 신비의 아파트야 신비의 아파트? 어 그래 그래 아빠가 여기 귀신 나온다고 해가지고 공짜로 입주했잖니 여기 근처도 오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괜찮아 괜찮아 죽진 않을 거야 자 그러면은 하리야 응 아빠 너 얼굴에 귀신 씌었니 벌써? 아니 아빠 얼굴에 빙이 됐나봐 얼굴에 너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알겠다 어쨌든 여보 애들아 여기 있었지만 날르자 우리 집이니까 빨리 들어가자 좋아 좋아 그래 그래 자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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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날라 날라 훌쩍 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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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들어가볼까 어휴 오 새 집 있다 어휴 어휴 진짜 귀신이 나오려나 어? 어휴 벌써부터 야 여기 막 피가 묻어있고 그런데 애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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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거 맞겠지 어휴 어휴 잘못 이사 온 거 같기도 하고 아휴 괜찮아 케찹이야 아휴 그럼 그럼 우리 여보가 경찰인데 또 물리쳐 주겠지 응 여보 그러면은 어휴 당신이 경찰이니까 빨리 우리 하리 좀 잡아가 귀신 씌웠다니까 얘 얼굴에 안돼 얘 잡혀가면 살인 어 뭐지 살해당 아 뭐야 그거 얼굴이 살인 유수라고? 아 그래 알겠어 사용당하는 말이야 안돼 안돼 어쨌든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니까 이제 편하게 편하게 지내면 돼 얘들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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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여기 무서워 이거 어떻게 편하게 지내 여기서 둘이야 아무리 무서워 그래 둘이야 화에 지내 웬만하면 어휴 어휴 우리 집이니까 좀 좀 좀 둘러봐 어허어허어 어허어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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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야 뭐야 문관들이잖아 여기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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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 빨리 가 뭐지 괴물인가 저거 어 우리집 부수고 갔어 아빠 야 아빠가 저거 본 적 있어 저거 뭔 줄 알아 얘들아? 뭐야 뭐야? 저거 캐로로야 캐로로 아 맞아 맞아 우주별여서 와가지고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야 어?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괜찮네요? 아 이웃집인가 보네 아 어쨌든 우리가 이사 처음 왔으니까 이제 집 정리 좀 하자고 어 난 저쪽 부엉에 가볼게 얘들아 저기 정리 좀 하고 있어 아 이거 우리 집이 좀 약간 으스스한 것 같기도 하고 야 우리 집에 캐로로가 있네 이거 야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응 어 엔더준주 오 오 이거 집에 뭐가 있네요 이거 집에 뭐가 여기 좀 집 좀 둘러봐야겠어 이사 왔으니 어허허허허허허 아 인간 빨빨리 나가 밭반만 되면 그 녀석이 빨빨리 나 나가 아유 뭘 나가라는 거야 어이 옷이 또 사라졌어 도대체 뭐 뭐 뭐 밤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 아 여기 집 싸서 왔는데 이거 우리 집 집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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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숨어있어 여기 왜 숨어있어 아 얘 나도 모르게 여기 들어가 있고 싶었어 어 그래? 아 놀라라 나 아까 저기 우리 건물 옥상에서 이상한 거 봤어 어 뭔데 뭐여 봤는데 어 몰라 이상한 녹색 물체였는데 피를 질질 흘리면서 어 어디 구석으로 갔단 말이야 그래 둘이야 그래 어 따라와봐 따라와봐 어 알았어 가볼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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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옥상에서 이상한 녀석을 봤다니까 아 뭔데 뭔데 그래 근데 아까 그 초록색 녀석은 도대체 뭐야 어? 모르겠어 야 하리야 하리야 어? 왜왜왜그래 아빠 그래 그래 내가 봤던게 이거야 니 무섭게 사귄에 철철 올리고 못생긴거 이거였어 야 하리야 얼굴이 왜이렇게 됐니 아 왜그래 아빠 나 지금 원래 상탠 그대로인데 드디어 니가 얼굴에 삼천 성장이 왔구나 어이구 큰일났네 이거 얘들아 어쨌든 야 여기 이 집이 좀 귀신이 확실히 들린거 같다 여기 우리집은 여기서 빨리 나가자 여기 빨리 빨리 올라가자 빨리 나가자 어 어 빨리 여기도 나가자 야 여기서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어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지 야 우리 하리 사진이야 구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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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정말? 옛날에 내가 어렸을때 우리 하리가 이렇게 생겼었거든 거짓말하지마 아 진짜 많이 사람 된거야 지금은 어휴 그래 빨리 여기서 빨리 도망가자 얘들아 어쨌든 이 집이 좀 이상한거 같으니까 너 여기서 빨리 나가자구나 어 어 뭐니? 어? 겨우 봐 여기 이상한거 있다니까 여보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 어 어 지금 내가 탈모라는거야? 어 여보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 어 아 내가 대모리라는 머가리라는거야 지금 머가리 어 조심하해 어 잠깐만 저쪽에 뭐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데 이 집이 도대체 아파트가 뭐 이렇게 넓보이고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으아 으아 바주카에의 휴가포를 들었어 야! 야아! 저거 뭐야아! 진짜 이 집에 괴물이 있었잖아 야!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야 심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지? 황금 사과? 통조림이야? 오 좋아 아 빨리 도망가! 아 아 아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 나는 인간이 너무 좋아 왜 좋냐고? 왜 좋지? 인간의 고기가 너무 맛있기 때문이지 멍청한 인간들 집값을 싸게 내놓으면 알아서 들어와 주더군 아 아 이래서 집을 공짜로 준다는 거였군 아 밤만 되면 난 바뀐다 인간이 너무나도 좋다 뜨 밤을 보내고 있잖아 무서운 자가! 네 녀석을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고기를 씹어먹을 거다 꼭 이따 보자고 그렇구만 저 이상한 괴물이 밤만 되면 변신해가지고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 뿌리를 뿌리래요 좋아요 요새운 소주 뭐지? 뭐지? 저쪽으로 갔어 저쪽으로 괜찮았잖아 일단 여기 수거 있읍시다 여기 일단 수거 있다가 나가자 나가자 저쪽은 정면이 열네 어떻게 하지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 자식이 그가 바로 가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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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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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줘 살려줘 왈의 일들이 잘 죽어나고 그래 그래 어 안열리잖아 하리야 너는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아버지 그래 하리야 문 안열려 저 신비뇨 고퉁이 아닌데요 아이템 읽자 좋아 이거 먹고 오우쒸 비번 4개 찾고 나가야 되니까 음 비번을 찍어볼까 한번 최애 어 이게 비번인가요 오늘 비번 뭐임 오늘 비번 뭐지 오 오 뭐야 와 어? 야 야야야야 저기 이상한 녀석이 오 보라색 녀석이 우리 우리 계속 잡아먹는다니까 아 그니까 나도 방금 잡혀왔어 여기 잡혀왔다고 뭐야 아니 이거 우리 하리보다 더 무서운 녀석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 하리가 우리를 풀어줄거야 여보 아 야 온다 온다 얘들아 도와줘 얘들아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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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도와줘 아니 신비가 도대체 우릴 왜 쫓는거야 어? 아 아 아 인간들 너희 덕들은 잡아놨다가 천천히 먹을거야 어 저 녀석 저 녀석 왜 저기 세일러문 봉을 두고 있는거지? 아 이걸로 너희들의 아 고기를 만들거다 흠뻑 두들겨 패가지고 말이야 무서운 녀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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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디지몬이세요? 뭐야? 나 왜 여기 있지? 아니! 아저씨 거기서 뭐하세요? 아니 너는 캐러로? 나 신비에요 뭔 소리야 야 어쨌든 얘가 갑자기 착하게 변했네 니가 갑자기 무섭게 변해서 우리 여기 가뒀어 아저씨 제 안에는 나쁜 악마가 살고 있어요 매일 밤마다 저는 나쁜 악마로 변신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제가 악마로 변신하기 전에 이 집의 비밀번호를 찾아서 문을 열고 나가면 저를 정화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군 알았어 이거 빨리 문을 열어줘 그럼 너를 빨리 정화시켜줄게 알겠어요 지금 바로 문 열어드릴게요 무서운 녀석 아악 아악 이 녀석들 가위어 이거 어디라고 누가 지금 방금 지에서 문을 열려 그러는 것 같은데 못 연다 문 열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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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어딜 나가려고 이 녀석들 안 되지 아하하하 그 녀석들을 꼭 고기를 해치해서 잡아먹고 아 아니 기켜봐 이 자식아 아아 못 나갔어 못 나갔어 못 나갔어 야야야 잡혔네 망쳐간 녀석들 나머지 한 놈도 잡아오겠다 야 우리 다 잡히면 죽는데 아 진짜 이거 아 우리 구두리가 어 우리를 구해줄거야 걱정하지마 어 야 이러면 구두리까지 잡히면 우리 이제 우리 게임 끝났는데 아따 이거 구리야 너 밖에 안 남았다 두리 온다 두리 온다 야 두리야 차두리 빨리 뛰어 두리두리 차두리 통장 차 두리야 문 열어 어 엄마 아빠 다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야 여기서 나오는 조건이 있어 그 대신 무슨 조건이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귀신 녀석 저한테가 우리 누나가 아니야 누나 누나 아니 우리 저 누나는 나갈 수 없어 저 악마를 내보낼 수 없다고 아 야 빨리 문이나 열어 알았으니까 빨리 문 열어 아 두리야 빨리 열어줘 넌 나가지마 두리 자식 710 710 오케이 됐겠네 아따는 거 저렇게 화났고 있어 응? 뭐야 비밀번호야? 네 비밀번호인 것 같아요 그래 두리야 아빠 저 구하리에요 아빠 저 구하리에요 아빠 아빠 가끔 근데 왜 니 얼굴을 구하리로 지운지 알 것 같다 왜 왜 그렇게 지웠어요 아빠? 니 얼굴을 구하리 하핳 하핳 성형선생 그 어 그 어 그래 네..어.. 하리야 빨리 와! 하리야 빨리 따라와! 하리야! 일단 저 괴물이.. 빨리 빨리 와! 하리야 빨리 와! 하리야 들어와! 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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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빠! 하리야! 내 아빠! 하리야! 내 아빠! 하리야! 내 아빠! 얼굴 좀 가려! 빛이 싫으면! 아빠 제가 실명같이 싫대요! 그래 고맙다 실명! 좋아좋아! 일단은 올라가서 피 1번을 한번 찍어봅시다! 좋아요! 이건 기회입니다! 지금 피했으니까 올라가서.. 야 하리야 빨리 올라와! 우리 일단은.. 자.. 일단 요기를.. 기본을.. 3 2.. 오케이.. 3 2.. 3.. 1.. 1.. 1.. 3.. 2..5 아닌가? 신비가 오고있어? 아빠 빨리 여기서 밀쳐요 같이! 내가 바주카포가 있거든? 아까 칼로 밀어버려요 아까 칼로 밀어버려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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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비본을 찍어보자 비본을 땡땡.. 2호 땡땡이오 땡땡이오거든? 니가 찍어봐 한번! 하리야! 니가 찍어봐! 무서운 파키볼락 같은 녀석! 아빠 찾았어요! 0125에요! 0125? 0125에요! 이거? 딱딱지만 내 핸드평이 그냥 다 이 tread 한번 밀 치고 갈게요 밀 치고 갈게요 네 내일 나érica 무서운 녀석 무서운 녀석 무서운 녀석 무서운 녀석 무서운 녀석! 우어어어어어어어어ㅗ으어어업 myśήned 빨리 문 열어!!! art staan coraz 움직일 빨리 가x5 빨리 가x5 아빠 빨리 가y 아 아리야 아파 너무 무섭다 아리야 아빠는 너무 무섭다 아리야 빨리 도망가요 왜 왔어 빨리 도망가야된다 하리야 아 하리야 하리야 올라간다 올라가야된다 하리야 하리야 올라가야된다 하리야 빨리 올라가야된다 하리야 빨리 올라가 하리야! 하리야! 하리야 올라온다 하리야! 하리야! 하리야 물고 떨어뜨렸어요 여러분들 하리야 sala 하리야 원하인드 어 낙사는 낙사는 낙사살 낙사는 낙사 Hut 낙사는 낙사 네, 올라타 자기가 죽여 어디가? 어디가? 문을 열어줄래? 아무도 없어요 얘가 어디지? 얘가 어디지? 뭐야? 아저씨 뭐하세요?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여기도 뭐하세요? 착한 케로범인가? 누구세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문을 열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싫어요 싫어요 적당이야 싫어 싫어 적당 도망가버리기 자 오케이 잘못했어요 자 심지어 저 자 찹쾪 짠 아이아이 친구 선배는 뭐야 무기를 찾아야 돼! 이건 안되는데 잠깐만 이건 아니고 얼어붙은다! 이거면 되겠구만 드디어 문이졌구만 아 드디어 녀석을 물리쳤어 허리야 허리야 아 여러분들 제가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물리쳤어 내가 물리쳤어 어 정말로 해치워버렸어 여보 어디어디 어디 괴물 아니 괴물이다 아 여러분들 귀신을 물리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휴 잠깐만 여기 괴물이 또 있어 나이 많은 괴물이다 나이 많은 늙은이야 늙은이야 너는 그냥 뭐야 그냥 맞아 두리두리 자두리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괴물을 물리치고 신비를 어 구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아 말세 말세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Auching 감사하구요 자 오랜만에 네 네 시청자가 4천명을 넘어졌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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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하구요 여러분들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해주시면 감사하고 자 2부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2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